와, 사탕이다! 사탕 먹어야지! 사은아! 너 지금 이거 사탕 먹으려고? 네! 안돼! 사은이 얼마 전에 치과 갔다 왔잖아!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단 거 먹지 말라고 그랬다 보는데 먹으면 안돼! 알았지? 너 뭐지? 우와! 큰 사탕이랑 큰 사탕! 손아! 손아! 너 이거 뭐야? 안 된다고 했잖아! 오늘 사탕 안돼요! 우리 손아! 그러지 말고 날씨도 더운데 우리 과일로 만든 맛있는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어볼까? 우리 과일 한번 볼까? 키위도 있고 주먹도 있고 날개가 있어요! 우유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 어 과일을 썰어서 여기다 넣을거야 근데 칼이 어디야? 아 칼이 안 넣을거였네? 그러고 봐 먼저 과일부터 썰어볼까요? 네! 우유 산아 이거 봐봐 어떻게 만든지 알려줄게 이거는 주석이야 슉 슉 넣어서 우유를 우유 들어오는거 보여? 응 우와 신기하다 딸기를 여기다 넣을거에요 슉 슉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렇게 해서 슉 빠졌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어! 냉장고에 넣어서 올리면 되는거야 내일은 먹을 수 있어 맛있겠지? 응 어 이것도 해볼까? 응 슉 슉 손아, 우리 여기다가 쌍둥이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볼까요? 네, 여기다가 수막을 넣을 거야. 손아, 이번에는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손이가 만들어볼까요? 네, 여기다가 쌍둥이를 넣어둬요. 손아, 우리 이제 이거 냉장고에 넣을까? 네. 손아, 우리 저거 하룻밤 자고를 하면 엄청 맛있게 얼어있을 거야. 우리 내일 먹자. 잘 잤다. 우리 어제 아이스크림 만들어놓은 거 잘 되는지 한번 볼까? 딱, 한번 볼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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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먹어보자. 이 맛있어. 날씨가 너무 맛있어. 완전 맛있어. amazing. 우리 하고 만든 거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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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한번 볼까? 딸기 딸기 엄마의 초코 우리 이거 밀어볼까? 쭉 미는거야 초코 맛 아세요? 우와 딸기맛 맛있다 굿 굿 또 나 이거 맞았으면 진짜 아이스크림 그냥 먹어보려고 그래 너무 맛있어 이제 이렇게 과일로 만들어서 먹자 과일로 된 아이스크림 여러분들 만들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안녕 안녕 먹나 좋더라